네 전세권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전세권 303조의 전세권자가 시작합니다. 전세금 지급, 타인 부동산 점유, 용돼조차 사용수익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 조문을 그대로 분석할게요. 자 그 조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된 단어가 뭐죠? 전세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지급하고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뭐해서? 노골적으로 점유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점유해서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수익한다. 여기까지 끝나면 끝날 것 같은데 쉬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그 다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뭐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세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우선 변제 있는데 이 권리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권자. 볼게요. 전세권자라고 했으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전세권자는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본권이 무슨 권이 있어요? 전세권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점유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본권 아닌 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점유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세권이 물권 소속이에요? 채권 소속이에요? 이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고 뭐다?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권, 전세권, 기초라는 뭐가 있을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것이고 또 뭐도 있으니까? 점유도 있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모두 있을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권자는 몇 조도 들어가고요? 204조 몇 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제거, 점유권 방해방이 있고 몇 조 준영, 몇 조 준영? 213조도 준영하고 몇 조도 준영한다? 그러면 뭐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본권, 전세권 반환, 본권, 전세권 방해제거, 방해제거 다 있다는 얘기예요. 물청이 정리해놓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지급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세금 지급한다고 그랬죠? 그럼 전세금 지급은 요소죠? 그러면 전세금 지급해놓은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네? 당연히. 당연히 뭐예요? 등기상이겠죠? 문상? 등기. 그래서 뭐야? 전세권은 반드시 무상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다? 유상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세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전세금 지급한 다음에 만약에 설정자가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 지급이 요소니까 전세금 지급한 다음에 기간이 뭐가 된 다음에? 만료가 된 다음에 그죠? 만료가 되면 주인하고 빌려 쓰는 사람은 값은 뭘 줘야 되고요? 뭐 반환해야 돼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이 빌려 쓰는 사람은 비워줘야 돼. 목적물을 뭐 해야 되고 반환하면서 하나 더 들어가. 하나 뭐 전세권은 등기상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도록 말소 등기 서류를 줘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값은 이게 변재기고 의도 이게 뭐예요? 변재기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동시이행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행이요? 무슨 이행? 동시이행. 아셨습니까? 그러면 전세금 반환을 만약에 하지 않아서 경매를 집어넣으려면 이 두 가지를 던져야 돼. 뭔다고요? 이걸 뭐 해서? 이걸 변재 있는 것을 제공하고 그죠? 얘가 전세금 반환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 값이 뭐에 빠져요? 뭐에 빠지죠? 이행 지체에 빠지죠. 그럼 지체에 빠지면 드디어 뭐 할 수 있다? 네? 전세권자는 뭐 집어넣을 수 있다? 을은 뭐 집어넣을 수 있다? 경매할 권리가 들어갑니다. 뭐 할 권리? 그래서 전세금 반환 받기 위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행 지체에 빠트린 다음에 뭐 한 다음에? 경매한 다음에 경락 대금 들어가서 무슨 변재? 우선 변재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저쪽에 무슨 변재가 있다? 여기 우선 변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부에서 우선 변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뭐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요. 전세금 지급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세금 지급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전세금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죠? 무슨 권로 인정한다? 우선 변재권 따라서 전세금 지급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권도 주고 뭐도 준다? 우선 변재권도 주거든요. 네. 강력한 거죠. 다음. 타인의 부동산이 있으니까 타인의 부동산이니까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건물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요. 뭐도 또 뭐도 설정할 수 있을까요? 토지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무슨 전세권 무슨 전세권 토지 건물 전세권 다 됩니다. 다음. 타인의 부동산은 꼭 전부에 듭니까? 일부도 관계없습니까? 네? 부동산 꼭 전부에 필요 없잖아요. 전부도 좋고 뭐도 좋다? 일부도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뭐해야 돼요? 사용수익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용도에 따라서 사용수익 위반하게 되면 이건 아웃됩니다. 그래서 누구께서 전세권 설정자께서 그죠? 열받으면 뭐합니까? 나가시오. 네? 설정자가 뭐할 수 있냐면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하셨다는 거? 소멸 청구 그래서 청구가 도달되면 도달되면 즉시 끝나는 겁니다. 즉시 뭐한다? 소멸하겠죠? 용도 위반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무슨 면제권? 우선변제권 있다. 그 다음에 이 권리는 채권이 아니고 뭐다? 이 권리는 뭐가 아니고? 채권이 아니고 물건이죠? 자. 물건은 뭐죠? 사람, 물건, 직접 지배. 그죠? 그죠? 그럼 어떤 사람? 빌려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께서. 자. 사람, 물건이 나와야 되겠죠? 누구의 물건을? 주인의 물건, 주인의 부동산을. 뭐하는 거죠? 직접 지배해서 뭐한다?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그럼 이제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자, 수선유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수선유지는 갑이해야 됩니까? 의뢰해야 됩니까? 주인이 해야 돼요? 의뢰해야 돼요? 의뢰해야 되겠죠? 수선유지는 누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전세권자가 당연히 부담할 것이다. 수선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필요비라고 합니다. 무슨 비용? 필요비예요. 그래서 필요비를 누가 지출하고? 의뢰해야 되죠. 이것을 상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환 요구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 되겠죠? 수선유지를 누가 하고요? 의뢰하고 그 수선유지를 갖다 지출한 것을 달라는 얘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무슨 비가 없다? 필요비 상환은 인정해서는 안 되죠. 다음, 전세권을 양도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다고요? 양도할 때 갑의 동의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갑의 동의 불 요죠? 왜요?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또 아까 제가 물권이었으니까 아까 물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야? 본권, 기초라는 뭐가 있다? 물청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몇 조 몇 조 다 중요했습니까? 213조도 중요하고 몇 조 다 중요합니다. 전세권 반환, 전세권 방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조문 가지고 일단 설명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체킹합시다. 자, 365페이지 갑니다. 자, 전세권 자, 컴퓨터 보시면은 법적 성질에 보시면은 법적 성질에 보시면은 이번에 용익물권이란 말 있어요. 그죠? 용익물권의 니은 체킹 전세권 자가 목적 부동산, 점유,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임으로 전세권에도 상인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할 것이고 또 전세권의 치매세는 물권적 장구권, 본권, 전세권, 물청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담보물권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왼쪽에다가 이중 스파이 쓰세요. 전세권은 이중 스파이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경매권도 있고 무슨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자, 저당권자는 여러분들 돈 못 받으면 뭐해요?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못 받아요. 우선 변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담보물권 성격도 있다는 거 체킹하시고요. 그래서 366페이지 보시면 니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 전세권이 종 그래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또 어디까지? 물상, 대이상 담보물권의 성질이 그대로 와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361페이지 전세권 취득과 존속기관에서 특징 니은에 B, A, B, C가 있을 때 B 체킹하세요.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전세금 지급에 B 다만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다. 어디 보세요 지금 367페이지 몇 페이지요? 맨 밑에 니은에 A, B, C 중에서 B 자 여기 보세요. 전세금 지급이 있죠? 네. 그럼 꼭 돈을 현실적으로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10억에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다고요? 매매대금이 10억 아니야. 10억 이 중에 7억은 받고 매매대금 매매대금 3억을 갖다가 뭐로 해서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이 갑이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뭐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작년도에 나왔다는 거 체킹하시고요. 다음 368페이지 갑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입니다. 자 전세권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은 약정한 경우도 있고요. 약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약정했을 때는 최장기도 있고 최단기도 있습니다. 최장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최단기는 이게 특징이 토지는 안 되고 건물 전세권만 돼요. 건물 자 최장기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다 돼요. 그래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건물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정한 경우 최장기와 뭐가 있다. 최단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쪽 저쪽 누구든지 뭐 했다. 소멸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인이 통과하면 6개월이 지나지 끝나고 을이 통과해도 6개월이 지나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6,6입니다. 그래서 약정했을 때 하고 약정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조문 따라 읽으시면 돼요. 312조 1항이 최장기 312조 2항이 뭐다? 최단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갱신은 서로 뭐 할 수 있고요. 서로 합의해서 갱신할 수도 있고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갱신은 서로 뭐 해서 네 합의해서 갱신할 수도 있고 합의가 없어도 자동 갱신 무슨 갱신 법정 갱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갱신은 토지 전세권도 좋고 건물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근데 법정 갱신은 토지 전세권은 인정이 안되고 건물만 됩니다. 건물만 그럼 법정 갱신 되면은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정 갱신 이거 체킹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법정 갱신 조심하셔야 돼요. 왜 법정 갱신 될까요? 법정자는 출제자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야. 법정 대리인 법정 추인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법정 해제 사유가 뭘까 봤더니 6월부터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값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전 계약하고 동일한 동일한 조건으로 뭐다 자동 갱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갱신이요? 그런데 다만 다만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요. 뭐 한다고요? 약정 없으면 약정 없으면 일루가능 일루요. 어디 있어요?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을 같이 묶는 게 좋습니다. 법정 갱신과 소멸 통고는 한 짝 적으세요. 뭐하고 뭐해요? 법정 갱신 그 밑에다가 소멸 통고 이거는 한 몸입니다. 법정 갱신과 소멸 통고는 뭐다? 한 몸 그래서 그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이니까 2번에 니은 등기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겠죠? 법정 갱신은 등기를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요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기간에 관한 것들 그래서 기간 약정했을 때 최장기는 토지 건물 다 됩니다. 최장기는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되죠. 또 자동 갱신은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단기하고 뭐하고 최단기하고 요 법정 갱신은 어디는 인정이 안 되고 토지는 안 되고 어디만 된다? 건물만 되는 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370페이지 전세권 효력이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 305조 법정 지상권 하나 또 나왔죠? 자 건물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 수요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 전세권 설정 자 그럼 뭐 설정할 당시 건물의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대지소유권의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은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뭐 한 것으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건 법률법지입니까 관습법 법지입니까 조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관습법 법지가 아니죠 법률법지죠 자 이런 얘기에요 토지에 뭐가 있고요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다 설정했다는 거예요 건물에다가 뭐 설정했다 전세권 뭐였다 설정했어요 그럼 누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의 명칭이 뭐예요 갑의 명칭이 뭐예요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빌려 쓰는 사람은 당연히 전세권자죠 그러다가 이 토지가 토지가 뭐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매매 그래서 누가 나타났다 병 이 병이 뭐야 특정 뭐예요 승계인이죠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법정상권 취득하는 사람은 누가 아니고 전세권자가 아니지 누구 전세권 설정자 이 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건물 소유 건물 철거를 막는 거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갖고 토지의 특별 승계인이 바뀌면 전세권 설정자가 뭘 취득한다 건물 토지 사용권 취득하는 것이지 누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권자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71페이지는 이제 전세권자 권리와 의무 자 보세요 309조 전세권자는 여기 아까 했었죠 전세 어디 갔더라 여기 수선 유지는 누가 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310조에는 필요비가 없어요 유입비 상한 청구는 있지만 무슨 비는 없다 필요비는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311조 전세권 무슨 청구 소멸 청구 자 보세요 거기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 있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아까 뭐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 볼까요 자 아까 용도 위반했을 때는 여기 소멸 청구란 말 했었죠 네 도달시 끝났었죠 네 그러면 약정이 없으면 여기 무슨 통구가 있어요 소멸 통구란 말 있죠 통구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구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소멸 청구와 소멸 통구 그래서 차이점 조심하시고요 다음 312조 2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전세금 취급 요소니까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서 전세금을 뭐 해달라 증액해달라 또 뭐 해달라 감약해달라 요괄의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증감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무슨 권 형성권 성질 갖는다는 거 청구권 아니고 뭐다 형성권 319조 준용 규정 나왔네요 213조 14조 준용하는 것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반환 전세권 방해제거 일방 다 있다는 얘기고 216조 내지 244조 규정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림관계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준용한다는 그런 뜻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다가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제목만 체킹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 의무가 있다는 것 다음 넘기시고 372페이지 3번 점유권과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아까 했던 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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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였던 거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청 얘기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우측 가시면 전세권 양도도 할 수 있고 전세권 담보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나중에 심화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전세 가보겠습니다 무슨 전세요 373페이지에 전전세 사람 이름만 조심하면 돼요 전전세 자 어디다 해볼까요 어 여기도 해볼까요 전전세 사람 이름 설명드립니다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갑의 명칭은 뭐냐면 전세권 뭐가 될 것이다 설정자가 될 것이다 을의 명칭은 당연히 전세권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을이 다시 병한테 뭐 했다는 거요 전전세했습니다 을의 명칭이 뭘까요 전 잠시 쉬고 전세권 설정자 한 번에 읽으시면 돼요 병의 명칭은 전해놓고 뭐다 전전세권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거랑 비교하려고 앞에다 원자를 붙여서요 원전세권 그럼 이 사람 무슨 자가 되고요 이게 원전세권 설정자가 돼요 그래서 전전세 당사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을하고 병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짧은 걸로 무슨 자 을은 명칭이 두 사람 두 개는 있죠 그래서 원전세권자 불려도 그렇고 전전세권 설정자 불릴 수 있어요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을 전 전세권 설정자와 전전세권자 이렇게 표현해 치우는데 뭐라고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 이름만 조심하면 읽을 수 있다 자 314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요건의 비번 체킹 전전세 당사자는 원전세권자 또는 전전세권 설정자 을과 전전세권자 병 체킹하셨습니까 다음 티그세 전전세권이 설정돼도 원전세권 뭐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죠 자 A하고 C 체킹하세요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 뭐한다 소멸하겠죠 말지 않게 사람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그 글자가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입에 딱 붙을 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소멸 들어갑니다 자 375페이지에 2번에 1번 제목이 뭐죠 전세권 설정자 소멸 청구 즉시 뭐한다 소멸 자 한편 다음편 넘겨보세요 소멸통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멸청구하고 뭐하고 통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청구는 도달 즉시 끝 통구는 일정 기간 지나지 끝 힌트 통구 나오면 거꾸로 통구 거꾸로 해봐요 고통은 지속된다 여기 몇 개월씩씩 돼요 6개월 누가 해도 6개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77페이지 갑니다 제목이 뭐죠 전세권 소멸과 무슨 이행 네 동시 이행입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은 갑도 변제기고 을도 변제기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교보를 받는 동시에 전세권은 뭐할까 반환할 것 아까 여기 했던 거네 여기 뭐 여기 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 반환하고 무슨 관계 동시인 관계 무슨 관계요 동시인 관계 있으면 뭐죠 항병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항병권 그러면 항병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를 뭐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 체킹하세요 니은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했으나 아직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보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뭐할 수 있고 거절 항병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 주인께서는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할 수가 없죠 무슨 권이기 때문에 항병권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378페이지 318조 전세권자 무슨 청구권 경매 청구권 기억 체킹하세요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행 제공을 완료해서 설정자를 뭐에 빠트려야 된다 이행 지체에 빠트립니다 어떻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모일 때는 여기 여기 보세요 변제기일 때는 내 것을 던져서 내 것을 던져서 얘가 안주면 지체죠 네? 그때 뭐하는 거예요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만료가 되고 그죠 말소 등기 서류와 목적물 반환해서 저쪽을 뭐에 빠트린 다음에 이행 지체에 빠트려야지 경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해서 뭐 받을 것이다 우선 변제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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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꼭 표시해야 됩니다 A A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을 때 설정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세요 경매는 함부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B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에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올 게 없습니다 이쪽으로 자 건물 일부 자 이런 겁니다 연습하세요 건물 일부 그죠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다 건물 전부 뭐는 안 된다 경매라는 것은 있어서 안 돼요 그런데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했지만 뭐 했지만 건물 전부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있다는 거죠 건물 일부의 전세권 뭐 했을 때 설정했을 때 건물 전부에 대한 뭐는 안 되지만 경매는 안 되지만 입장권은 있다는 얘기예요 증명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여기 아까 여기 있어야 저 먼저 가볼게요 여기 그럼 여기 보세요 타인 부동산이 뭐 있습니까 모일 수도 있고 일부 수 있잖아요 그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 가볼게요 자 여기 부동산 전부에 뭐라고 됐어요 우선 면제권 있잖아요 지금 타인 부동산이 전부든 일부든 그 부동산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는 거예요 입장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건물 일부 건물 전부 경매는 하면 안 돼 그러나 건물 일부지만 건물 전부에 대한 뭐는 있는 거예요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C 목적물 분할이 불가능해서 전세권 목적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전부에 대한 경매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건물 일부 그죠 그게 뭐 독립성이 있거나 말거나 하여튼 건물 전부에 대한 뭐는 없다 경매권은 없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니은의 ABC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밑에 또 역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적 지인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 편에 넘겨봅시다 강의 노트 있죠 그 강의도 자꾸 읽어요 안 읽어요 공부를 빨리 하는 방법은요 그 강의 노트를 보면서 빨리 주문하고 빨리 이렇게 맞춰보세요 중요한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383페이지는 뭐라고 됐어요 맨 밑에 전세권 소멸 이쪽 이쪽 무슨 이행 동시 이행 자 우측에 우측에 보세요 목적물하고 서로 다 줬죠 안 줬죠 그럼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행 지체에 빠져야지 비로소 전세권자는 뭐하는 거예요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셨습니까 경매 들어갈 때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 경매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건물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도 건물 전부에 대한 뭐는 있다는 거 우선 변제권 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전세권은 시험 문제 낼 때 키워드가 이거예요 이거 전세금 지급의 포인트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치료지급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전세권은 어디서 포인트 잡고 전세금에 포인트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제 담보물건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건 담보물건 담보물건은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인데 그럼 아까도 제가 여기 전세권자가 담보물건 성격도 갖고 있다고 슬쩍 이해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경매권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도 있기 때문에 자 유치권은 세 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채권이 있어서 카센터 가볼게요 무슨 센터예요 카센터 가서 자동차 수리비 채권이 있어서 카센터 주인이 유치권 행사한다 전당포 전당포 주인 채권이 있어서 동산 담보 잡고 있거든요 그 동산 담보를 질권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도 빌려주는 돈이 채권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권 뭘 갖고 있다 저당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부터는 이 채권을 법률용으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채권이요 그럼 유질질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물권은 3편 채권이 있어야지 2편 물건에 담보물건이 붙는 거예요 다시 3편 채권이 있어야지 2편 물건에 담보물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고요 주가 되고 이건 종관계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그럼 주종관계 뭐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주가 뭐 하면 소멸하면 종도 같이 소멸한다는 이 성격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가 어디로 이전하게 되면 네 종도 뭐요 같이 붙어서 가야 되는 거 당연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잔액이 남아 있을 때 잔액이 남아 있을 때 목적물 전부의 효력에 미쳐야 되겠죠 목적물 어디에 미친다고요 전부의 효력에 미쳐야 돼요 자 수리비가 20만원 나왔어요 수리비가 40만원 나왔어요 수리비를 20만원 냈어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20만원 그럼 자동차 20만원어치만 유치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부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 있는 한 목적물 전부의 효력에 미치는 거예요 자 저당권 10억을 빌어 줬어요 9억을 갚았어요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1억 그러면 목적물 전부의 효력에 미쳐요 1억원어치만 미쳐요 전부에 미치죠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주가 죽으면 종도 간다 이걸 부종성 크게 보는 거고 이거는 같이 따라가니까 뭐다 이거는 수반성 이거는 잔액이 남아 있는데 목적물을 쪼개서 미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거는 나눌 수가 없다 불가분성 이런 거예요 무슨 성 불가분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유치권은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질권하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락대금 다른 입장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형된 가치물에 즉 무슨 대금이 없고 경락대금이 바뀌어 무슨 보험금으로 바뀐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입장권이 여기 있던 것이 일로 가는 거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무슨 대위요 물상대위 그래서 단보문권의 공통적 성격에서 나오는 게 뭐다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무슨성 물상대위성 그러면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비교한다면 유치권은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거 없고 저당권은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여기까지 들어가 그래서 우선 변제하고 뭐하고 물상대위는 뭐다 한 몸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385페이지 담보물건 특성 그래서 부정성 있고 수반성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물상대위성 있고 불가분성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기억할 것은 거기 불가분성을 먼저 잘 기억하세요 무슨성 불가분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은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만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불가분성은 뭐다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거 있죠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물상대위성은 이제 뭐예요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 들어간다는 거 한 몸이라는 거 자 고정돼서 담보물건 특성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유치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